그분 아이유가 답했다. 배우 이종석 연인으로 발전. 배우 이종석과 가수 아이유가 사랑에 빠졌으며 10년간의 인연을 연인으로 매듭지으며 2022년 마지막 탑스타 코플 탄생을 알렸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도 열혜를 인정했으며 이날 아이유가 이종석과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아무쪼록 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이정석과 아이유가 일본 나고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조용히 성탄절 연휴를 즐겼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정석이 20일 팬미팅을 위해 오사카로 출국했고 아이유는 24일 나고 여행 비행기를 탔으며 이번 여행에는 아이유 남동생까지 동행했고 또한 두 사람의 지인 발언을 인용해 두 사람 연애는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사귄지 4개월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